아베 마리아는 성모송을 가사로 한 가장 널리 알려진 곡 중 하나이다. 이 곡은 유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bwv 846 중 전주곡 1번 다장조의 샤를 군호가 가락을 붙인 것이다. 원곡을 군호 스스로가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군호의 생전에 무수한 편곡과 가사가 붙은 곡이 출판되었다. 1853년 군호의 장인 피에르 치머마니 군호의 연주를 바이올린 피아노와 하모늄을 위한 곡으로 편곡하여 s 바흐의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 1번에 의한 명상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같은 해에 이 곡은 알퐁스 드라마르틴의 c 생명의 책을 가사로 하여 출판되었다. 지금의 에이브 마리아로 시작하는 라틴어 성모송이 가사로 붙게 된 것은 1859년에 들어서였다. 군호가 쓴 1번 전주곡은 원곡이 아니라 크리스티안 프리트리히 고트프리트 슈벤케가 임의로 집어넣은 슈벤케 마디가 들어간 버전의 곡이다. 군호의 작품 중 아베 마리아라는 제목의 사성 합창곡이 있지만 이 곡과는 관련이 없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